안녕하십니까 모든 유해조수 퇴치기 입니다 오늘은 거창 고재면에 있는 김병철 사과마이스턴 임농장에 고정식 유해조수 퇴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고정식 유해조수 퇴치기는 동작감지 및 타이머 기능이 있고 밤에 고란이나 멧돼지 등을 퇴치하기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소리로 퇴치하는 기능과 불빛으로 퇴치하는 기능 두가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 꼭대기에 보이는 것은 서치라이터 고요 360도 회전하면서 상하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농장 전체를 구석구석 빠짐없이 다 불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 음성 장치가 있어서 원하시는 뭐 호랑이 소리 총소리 개 짖는 소리 이런 소리 등을 메모리에 저장해서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총소리 호랑이 소리 개 짖는 소리 멧돼지 비명 소리 이런 것을 녹음 시켜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작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저기 위에 보면 서치가 작동을 하죠 호랑이 소리가 납니다 진돗개 표정을 한번 보세요 아이고 겁먹었어요 아이고 겁먹었어요 아이고 겁먹사드 அ